안녕하세요. 오늘은 서충주 신도시 기업도시 내에 위치한 94평형의 투자용지를 소개해드릴게요. 정직과 성실로 신뢰를 드리는 공인주교사 이광규입니다. 서충주 신도시 기업도시내 토지입니다. 충주시 주더급 화공리 155 3번지이구요.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네요. 직사각형의 평대지 310.5제곱미터로 93.9평형입니다. 24년에 입주 예정인 3일 파라뷰 아파트 인근에 위치하구요. 당장 상가필딩의 신축이 가능하지만 투자용도로도 좋네요. 평형당가 240만원으로 매매가는 2억 2600만원입니다. 서충주 신도시 기업도시의 산남지역 항공사진입니다. 별 표시된 곳이 나대지의 위치이구요. 3일 파라뷰 1,2차를 비롯하여 프로지오와 더샵의 인근이네요. 앞에 보이는 도로 건너편의 토지가 오늘의 소개 토지이구요. 무거진 밭처럼 보이지만 엄연히 건축기반시설 완비된 나대지입니다. 나대지의 남쪽 경계는 흰색 파이프 2개와 검은색 파이프가 세워져 있는 곳쯤이 되겠구요. 나대지의 도로 전면 길이는 약 21미터로써 북쪽 경계는 흰색 파이프 왼쪽의 나무쯤이 될 듯하고 안쪽 길이는 약 15미터입니다. 나대지의 주변이 뭐 휑한게 도대체 여기에 뭐가 되겠나 싶으시죠? 저 앞에 보이는 산너머엔 충주기업도시의 산북지역이 있는데요. 일주일이 다르게 발전이 계속된 결과 지금은 80% 이상 찼네요. 그렇다면 그 다음은 어디일까요? 물어보나 많아죠? 이쪽입니다. 나대지의 용도지역은 검폐율 60%의 제1종 일반 주거지역이고 면적은 310.5제곱미터로 93.9평형이네요. 저 앞에 보이는 커다란 건물은 시그니처 시티 오피스텔이 되겠구요. 그 앞에 3일 파라비 아파트 1,2차를 치공중인데 요 나대지로부터 250여 미터 거리네요. 그 외에 북쪽 방향 250여 미터 전방에는 포스코 더샵 450여 미터 전방에는 프로지오 더 퍼스트가 분양을 준비중입니다. 폐형당가 240만원에 매매가 2억 2600만원 요 가격이 여러분께 어떻게 다가갈지는 모르겠지만 향후 5년이라는 시간을 두고 봤을 때 아직은 허리춤 아래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네요. 고객 만족을 위해 1년 350일 최선을 다하는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제 마주소로 저것이 1루에서 3일 패키즈가 협력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3일 신나는 공인중개사입니다. 요 성장에서 2.3이면 1만원을 스피치 버리면서 5.5미터 전방엔 마주소로 6.4면을 탐 Anything rolled Up으로 5.5면을 탐해보면 5.5면을 탐해보면